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. 팬이에요. 너무 웬일이야. 안녕하세요. 저는 세리언니와 30년 알고 지낸 동생 박지은 프로입니다. 두 번째 한국인 메이저 챔피언 탄생. 매년 시즌 때마다 경기를 같이 한 선의 경쟁자고 다 비슷해. 행동하나 어떤 생각으로 똑같이 그게 말을 안 해도 잘 통하는 그런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. 전혀 예상도 못했었는데 정말 서프라이즈였지 완전. 어서 오세요. 자켓을 먼저. 자켓. 이런 것도 해 주세요. 이거 식탁이라 원래 사장은 안 왔는데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웬일이야. 야 너 어떡해. 얼굴 보자 얼굴 못 봤는데. 언니 너무 바빠서 얼굴도 안 보여주길래 찾아왔어. 나 배고파. 야 너 올 줄 알아서 음식 안 했지. 먹어야지. 얘 진짜 음식 먹고 난리 쉬거든. 어머 안아줘 오랜만인데. 아우 야 진짜 어리 어리 어리. 맨날 본다 본다 못 봤거든. 그러니까 언니 너무 바쁘잖아 세경이도. 나 1년만이야. 네 진짜. 얘 어떻게 봤어 근데 진짜 신기하네. 놀랐지. 몰랐어? 진짜 몰랐어? 말 안 한다니까. 아니 뭐 얘기하지 말라고. 계속. 얘 나와도 안 나오는 애인데. 안 나오지. 전혀 나올 리가 없는 애 안 나온다니까? 아니 뭐 불러는 줬어 언제? 아니 뭐 불러는 줬어 언제? 니가 안 나오는데 뻔히 안 했는데. 아니 뭐 도팀도 잘 안 챙기고. 불편하네요. 부담스러워하는 애는 어떻게 봤었는데 진짜 신기하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얘 도대체 뭐야? 도대체 뭐야? 아 뭐야 진짜? 안녕하세요. 저는 세리 언니와 30년 정도 알고 지낸 한의원 프로입니다. LPGA 투어 빅토리. 야. 어? 웬요. 번청하게 하나 시간 사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. 깜짝 놀랐지. 저거 예상치도 못했다. 뭐 하면 연락 오는데. 아니 언니가 이렇게 옷도 받아주는 거야? 그러니까. 괜찮지. 그래 일단 옷부터 넣고. 내가 진짜 식당 이거 하루무수. 골프 칠 때 선수 때 엘보 가는데 여기 엘보 있는 것 같아. 아파져. 요리해가지고. 니가 칼치한다고 여기가 다 아파져. 선수 때는 안 얻은 엘보가. 세디테이블 하기 위해서 가전이 다 맞춰져 놓은 거니까. 일단 안 맞춰 있으면 안 들어오니까. 근데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이지 진짜. 나 너무 떨려. 나 너무 떨려. 대박 대박 그러니까. 자세히 Licé dedدمoded. 블 finan 딱 beacon. 저 정도 riches이 네이 할 게 진짜 아니래. 여보 좀 괜히 엘보는 것 같다. чет fabrics 이는 불가능 flags에 bowls. 멋진 거에요. 아침 기회 dau 네이 각